. 니가 싹을 틔우면 공심씨 일도 잘 풀릴거다. 응? 힘내라 힘을 응? 안녕하세요. 하이 옥타. 어디 가세요? 보면 몰라. 이건 버리고 이건 또 하고. 어. 따님 시키시죠 왜? 공심이? 회사 출근한 애를 어떻게 시켜? 출근했어요? 그럼 시간이 몇 시인데 당연한 걸 물어. 뭐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. 잠깐. 갔다 올게. 네 다녀오십시오.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간 거야. 잠시만요. 내 핸드폰도 꺼져있네? sulf. 샘odle ô 샘 밥은 먹고 다니냐?